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매미아 TV 야수 권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녀 김민정입니다. 미녀 아나운서님 영화 좋아요? 엄청 좋아하죠.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영화 관람 횟수는 연간 평균 4.18회로 집계가 됐는데요. 국민 1인당 연간 영화 관람 횟수가 꾸준히 4회를 넘는 나라는 인구 35만 명의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화 사랑은 특별하잖아요.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매미아에서 영화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죠? 누구나 좋아하는 영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영화 한 편 이야기로 화요일 뉴스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영화는 22일 다음 주 수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목이 어린 의뢰인입니다. 저 그거 알아요. 오직 출세만을 바라던 변호사가 7살 친동생을 죽였다고 자백한 10살 소녀를 만나 마주하게 된 진실에 관한 실화 바탕의 감동 드라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요. 그 실화는 안타깝지만 2013년 우리 지역 경북 칠곡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영화화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2013년 10월입니다. 8세 여하를 때려 숨지게 한 친언니와 계모의 사법 처리이라는 기사가 지역 일간지에 실렸는데 당시 이 기사는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단순히 가족 사이의 싸움 정도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잖아요. 너무 충격적이라고 기억하는 사건이었죠. 이듬해 4월 동생을 죽인 것은 계모인 임 씨였고 임 씨의 학대가 두려워 언니인 김양이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뭐 깨구리 사건을 다룬 영화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 칠곡 계모 사건도 이렇게 영화로의 모티브가 됐는데 아동학대 살인입니다. 이게. 당시 밝혀지기로는 계모인 임 씨가 두 자매에게 억지로 청양고추를 먹이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를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지고요. 심지어 아이들에게 물고무는 기본이고 대변이 묻은 휴지를 먹게 하기도 하는 등 차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전국적으로 엄청난 분노와 충격을 불러온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나 임 씨에게 주어진 형벌은 징역 15년 많다 많겠지만 했던 행동에 비하면 더 처벌이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5월은 사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이 있는 가정의 달이죠. 그런데 아동학대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를 통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주제를 선택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야수의 탁월한 선택. 영화를 통해 본 이슈 돋보기. 오늘은 아동학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는 보통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주변에 관심을 사실 많이 받지 못합니다. 7곡 개모 사건은 이웃의 외면, 제도의 허점, 사회의 무관심이라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될 수 있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아동학대는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2만 9,674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7곡 개모 사건이 발생한 2013년보다 1만 2천여 건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말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아동학대는 정부는 그때마다 부랴부랴 각종 대책을 내놓지만, 학대 사례는 해마다 줄기는커녕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3천여 건에서 지난해 약 4,200여 건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최근까지 지역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대구 동부경찰서는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38세라고 합니다.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A씨는 최근 두 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10여 차례 3살 남자아이를 장난감으로 때리는 등 팔과 다리에 심하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슬픈 건요. 앞서 본 칠곡 사건처럼 부모 품이 제일 따뜻하다는 고정관념과 달리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의 절대 다수가 부모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가정의 달인데 참 이런 일을 다루게 되어서 더 가슴 아픈 것 같고요. 해마다 늘고 있는 아동학대 건수 가운데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발견된 뒤 또다시 학대가 이루어지는 재학대 역시 부모가 가장 많이 저질렀다는 조사가 있고요. 상황이 이른데도 아동학대를 경험한 피해 아동이 제대로 분리 조치조차 받지 못하고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높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쉽게 분리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가족 보존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다음으로는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가 그 뒤를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동학대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학대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아동을 학대 부모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각각 3곳과 4곳에 불과하다고 전해졌는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 한 곳이 4, 5개 지자체의 아동학대 문제를 맡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전문 상담원 한 명이 많게는 70개의 가정을 관리하고 있지만 학대를 일삼는 부모로부터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는 등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 발견과 사후 관리까지 매맞는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보호시설과 전문인력 확충이 절실합니다. 네, 아동학대는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전 국민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의무자이자 신고자가 돼서 더 이상은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간절히 바라봅니다. 덧붙여 7국 계모 사건을 실화로 제작한 영화 어린 의뢰인 많이들 보시고 아동학대에 대해 더 엄격히 처벌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아동수님, 부모가 사실은 자기 감정을 주최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부모들이 분노조절 장애라든지 화가 났을 때 자기가 주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자식들이 그 부부 밑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겠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자식한테만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자제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월요일은 지역의 핫 이슈를 야수와 미녀가 제대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이 영화로 만나는 뉴스 돋보기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화요일 매매한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